차라보다 박스가 겁나게 안 붙어요 종이라서 쉽지가 않으실거에요 이거 물데칼로 했거든요? 물질을 했어요 네 크리어를 다 뿌리랑 뿌리셔도 돼요? 조금 더 말라서 상자 좀 지자리 붙으면 그거 해드릴게 알겠습니다 아 여기 하다하다가 그래 그럼 종이면 목공봉대가 붙지 아니야 이게 또 순간접착도 가야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온갖 본드 칠을 다 했는데 안 붙는거에요 플라스틱하고 종이하고